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러분 저는 멤버들한테 미안한 소리지만 먼저 가겠습니다. 아니요, 허비는 같이 있기로 했어요. 마지막 신? 마지막 신 맞어, 확실해. 하나야. 예쁘지? 야, 괜찮아? 왜 날라왔어, 나한테? 괜찮아, 친구야? 괜찮아? 와, 얘 많이 펼친 것 같은데? 야,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가야 될 것 때문에. 너 뭘 하는 짓이야? 그래. 그래. 전자무스 저거 줘 없어도 되어야지 스웨덴 약간 유럽이 된 것 같아요? 아니, 너랑 같이 있으니까 짜증나 그럼 갈까요? 벤치로? 하하하 가 하하하 하하하 보고싶다 네, 너미 보고싶다 하하하 하하하 나에겐 가족이 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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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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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 좀 여기 딱 춰요 아 맞아야 되는데 아 딩딩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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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딩 직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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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딩 형 저 오늘 좀 셉니다는데 잘못 건드리면 이 눈으로 형을 공격할지도 몰라요 공격 공격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왜 이렇게 재미없어졌지 얘가? 이 친구 썰랑한 친구에요 많이 좋아해주세요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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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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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좀 감동인데? 오답 받았다. 그런 거 안 하고 저희는 이제 점수 대결은 좀 진지하게 하기로 했어요. 지민이와 정국이 하겠습니다. 지민이와 정국이. 왜 정국이와 지민이는 아니에요? 왜 정국이와 지민이는 아니에요? 사실 지민이가 배우는 게 좀 더 어려워요. 나는 인정합니다. 장류에서 가입니까. 다 나와요. 다. 네. 자신이 기대면 인해가 있어요. 왜? 흥? 헥. 흥. 아직까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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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진지. 자기야. 아악. 폴 번은 이거 다 열어봐. 바로. 바로 원하는지. 대화 감사합니다 아 양치했는데 앞으로 가? 네 오케이 신이형 나머지 아 이제 일반인구요 아 이제 컴퓨터 아 대박 잘하는데? 아 진짜 못되겠어 와 진짜 못되겠어 와 뭔데 그렇게 잘생겼는데 이런거 있어 아 너무 못하는데 너만 더 따르네 불러와 불러와 없습니다 아 진짜 진짜 너무 고치 이제 형이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형이 강아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와 제가 옷을 하는 사람거든요 지금 이거 주시면 안돼요 어때요? 아니 형이 강아지인데 잘 모르겠어요 주석 입긴 입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이것 때문에 그런걸거야 괜찮네 강아지가 꼭 괜찮잖아요 괜찮네 생각보다 속에도 부드러워 그래요? 응 할게 아 아 아 아 안 끝났어? 아 아 아 됐어 진짜 아 이거 기떡 질 양파 춘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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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지민이 맨 문은 모자이크대 뭐예요? 건들지 마요 또 프라다 맨 머리 아파니까 배 아파요? 찍으러 가겠구만 그래도 네 ował 지민이 화장실 현정 취재입니다 지민이랑 지민이 화장실 하하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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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? 제가 여태까지 가장 좋아하는 코인은 나나 코인이었는데 오늘부터 막 코너로 바꾸려고 하! 글쎄요, 일단 저는 그래도 뷰랑 좀 맞아서 찍고 사진 찍을 때는 뷰랑 아무래도 좀 뭔가 그래도 마음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뷰랑 찍고 싶고 일단 일지망은 렘몬 형 왜냐하면 저희들 저랑 렘몬 형이 가장 사진 찍히는 걸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맨날 서로 찍어주고 그런 것 때문에 왠지 렘몬 형이랑은 같이 사진 찍으면서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뷰랑 렘몬이 이 진왕, 이 진왕, 이 진왕, 이 진왕 예이